안녕하세요 하연의 리뷰를 부탁해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루키스트의 아치우드 캘린더입니다 제가 2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완성 이 달력은 2제로 등급의 유럽산 자작나무로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졌고요 UV코팅으로 물티슈로 간편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자석은 메오디움 자석으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숫자 외에도 이렇게 이모티콘 자석이 따로 있어서 그날의 날씨나 기분, 생일 등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캘린더는 아치형의 우드 캘린더로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가죽끈이 있어서 어디에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마그넷은 이렇게 파우치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치우드 캘린더를 사용을 해보니까 일회용이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좋고 인테리어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연의 리뷰를 부탁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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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